안녕하세요. 송경혜 전영현입니다. 오늘은 물 빠지고 나서 제가 우리 낚시 초보인들하고 같이 낚시를 지금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초보인들하고 새비같은 것을 제가 다같이 해두고 그랬습니다. 우리 초보인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 송경에 와서 깽상 어르신으로부터 낚시를 해서 정말 힘도 있고 훨씬 재미있는 게 배운 것 같고 배워서 지금 찐낚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전에 몰랐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제 더 알아가고 싶어서 풍미가 생기고 있습니다. 찐낚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오늘 원투서부터 원투체제로부터 해가지고 누워도 좀 갈차드리고 누워도 반을 매는 방법도 좀 갈차드리고 그 단체 오늘 주로 마이 비앙로는 찐낚시를 1호 때에 찐낚시를 제가 전적으로 많이 갈차드립니다. 참 우리 손님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시네요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